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끌과 비투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장호림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다른 가상자산도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우리 돈으로 현재 약 1억 3천 6백만 원. 미 대선 일과 비교하면 40%가량 뛰었고 도지코인은 1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빚을 내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한 기업은 하루에 5억 달러, 매일 7천억 원을 벌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예적금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빚까지 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증시나 가상자산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번 달 가계신용 대출은 전달과 비교해 7,700억 원 넘게 불안한 상황. 이 가운데 97%인 7,522억 원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빚을 내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산이 폭락하든가 그럴 때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보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갑대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